1. 치유 선포 기도 할렐루야! 서윤원 목사의 치유 선포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든 질병 치유를 위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는지를 믿습니다. 모든 눈물을 흐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곳이나 고칸한 곳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질병 치유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마음을 보시고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그 즉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풀어지며 치유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믿음으로 함께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며 그 즉시 병든 곳에 아픈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더 현연하여 주시하사. 더 충만함으로 그의 아버지와 능력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선포할 때 특별히 질병을 꾸짖고 선포할 때 그 즉시 묶임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할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손을 대고 있는 곳에 놀라우신 아버지와 치유의 능력이 임할 주여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손을 얹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주여다. 호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충만하게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충만하게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충만하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특별히 아픈 환부에 통증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주님 더 임하시옵소서 주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이어주시하사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주의 보혈이 완전하게 덮어주고 충만하게 임하여 줄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 즉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은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묶임받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수님 이 시간 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이 아버지와 확실하게 나음을 아버지와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머리의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머리의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머리의 어지러움과 통증과 눌림은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아버지와 목의 척추의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희귀의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질병 고통 슬픔도 떠나갈 주여다 모든 불면증도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아버지와 통증이 있는 곳에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주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정결한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곳에 주의 거룩한 정결한 보혈이 덮어지고 선포될 주여다 이 시간 다시 내가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통증은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모든 신경의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즉시 묶임받고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오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더 임하시옵고 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온전한 우리 주 예수 우리의 믿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그 즉시 아버지의 완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머리에 질병 떠나갈 주여다 어깨에 질병 떠나갈 주여다 목에 질병 떠나갈 주여다 모든 척추에 질병 떠나갈 주여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관절에 질병 떠나갈 주여다 모든 암세포들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더 임하여 주시고 더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다시는 이 질병을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아픈 아버지 환부에 덮어질 주여다 머리에 덮어질 주여다 마음의 상처에 덮어질 주여다 모든 암세포에 덮어질 주여다 모든 희귀병에 덮어질 주여다 모든 질병에 덮어질 주여다 우울증에 덮어질 주여다 공황장애에 덮어질 주여다 조연의 질병에 덮어질 주여다 강박의 질병에 덮어질 주여다 모든 생각의 질병에 덮어질 주여다 모든 척추와 뼈와 근육과 조직과 이 모든 것을 아버지와 예수 우리 때의 본렬이 덮어지고 모든 질병은 묶임받고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다시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의 신실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일하여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육체에 건강함을 주시고 치유됨을 아버지 허락하시고 이 질병에서 완치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명령한다 아픈 곳에 있는 모든 통증은 사라질 주여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 주여다 모든 질병은 사라질 주여다 모든 혈관의 질병 떠나갈 주여다 모든 근육의 질병 떠나갈 주여다 모든 뼈의 질병 떠나갈 주여다 머리의 질병 누르고 있는 질병 떠나갈 주여다 모든 장기의 질병 암세포들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 질병들아 잘 들어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는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즉시 그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까지도 악한 영들까지도 다 그 몸에서 나오고 무조경으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질병을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키고 아픔을 일으키고 슬픔을 일으키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다 묶임받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쥐의 보혈이 임하고 그 질병은 그 즉시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머리에 있는 모든 악한 영 떠나갈 주여다 마음에 있는 악한 영 다 떠나고 소멸될 주여다 생각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모든 질병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모든 관절과 뼈와 혈관과 근육과 조직과 모든 장기의 모든 암세포들과 시계의 병들과 아버지의 모든 슬픔과 고통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즉시 다 나와라 그 즉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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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성령님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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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이 더 아버지 하나님 완치될 수 있도록 더 완치될 수 있도록 더 완치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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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음을 입었음을 내가 속보하며 아버지의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그 나음을 확증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에서 자익해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선포하느라 오 주님 이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즉시 아버지 이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으로 아버지 완전하게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하사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종기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다시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숨어있는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하사 그 질병에서 완치되었음을 믿고 확신하며 성포하며 꾸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하사 다시는 이런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일에 막힘없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이마여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임할 주여다 지금 즉시 믿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의 보혈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주의 보혈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주의 보혈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주의 성령과 능력임할 주여다 이 시간 아버지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 치유의 권능임할 주여다 치유의 권능임할 주여다 치유의 능력임할 주여다 지혜의 능력이 말지어다 지혜의 권세와 능력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고 너희 모든 질병을 내가 꾸짖느니 그 즉시 다 나와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내가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즉시 아버지 하나님 무적행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아 잘들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완전하게 결박되어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머리를 아프게 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마음의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생각의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모든 뼈와 근육과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의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은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주님 더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하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루나 오루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은 바뀌어 아버지의 찬송으로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는 바뀌어 감사합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이제 성령의 불로 덮어요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태워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태워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태워주옵소서 머리에 질병은 태워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성령님 더 임하시오고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손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태워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거룩한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때 우리의 몸은 더욱더 감동으로 뜨거워지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은 성령의 불로 이제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태워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이 말 주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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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제 성령의 불이 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이 말 주여다 모든 질병은 성령의 불로 오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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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모든 질병은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성령의 불로 이 시간 모든 질병은 완전히 소멸 소멸 소멸되어지고 이제 완치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몸은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풀어지고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하게 결박되어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질병과 사망까지도 완전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유월됐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은 다 찾아내고 그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모든 질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태워지고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그 몸에서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수님 이 시간도 아버지와 저들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샬롬의 역사를 주시고 이제 아버지와 다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의아시락과 화평의 나라로 설게 알려주시하사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제약으로 이 질병에 다시 노출되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하사 오직 성령이 이끌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함을 믿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하와 우리의 애아버지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시고 더 임하여 주시고 완치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론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하사 그 질병에서 완치되었음을 믿고 확신하며 성포하며 꾸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하사 다시는 이런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일에 막힘 없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이마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말 취여다 지금 즉시 믿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의 보혈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지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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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령과 능력이 말 지여다 이 시간 아버지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 치유의 권능이 말지어다. 치유의 권능이 말지어다. 치유의 능력이 말지어다. 치유의 권세와 능력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고 너희 모든 질병을 내가 꾸짖느니 그 즉시 다 나와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내가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즉시 아버지 하나님 무적행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완전하게 결박되어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머리를 아프게 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마음의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생각의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모든 뼈와 근육과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의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은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주님 더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하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은 바뀌어 아버지와 찬송으로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는 바뀌어 감사함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이제 성령의 불로 덮어요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태워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태워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태워주옵소서. 머리의 질병은 태워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성령님 더 임하시오고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손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태워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거룩한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때 우리의 몸은 더욱더 감동으로 뜨거워지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은 성령의 불로 이제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태워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성령의 불로 오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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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이다. 모든 질병은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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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이 시간 모든 질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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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소멸소멸소멸되어지고 이제 완치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몸은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풀어지고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하게 결박되어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질병과 사망까지도 완전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유얼됐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은 다 찾아내고 그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모든 질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태워지고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그 몸에서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수님 이 시간도 아버지와 저들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샬롬의 역사를 주시고 이제 아버지와 다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의아시락과 화평의 나라로 설계하여 주시하사.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제약으로 이 질병에 다시 노출되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하사. 오직 성령이 이끌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함을 믿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하와 우리의 애아버지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시고 더 임하여 주시고 완치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론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하사. 그 질병에서 완치되었음을 믿고 확신하며 성포하며 꾸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다시는 이런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일에 막힘없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지금 즉시 믿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의 보혈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주의 보혈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주의 성령과 능력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아버지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 치유의 권능이 임할 주여다. 치유의 권능이 임할 주여다. 치유의 능력이 임할 주여다. 치유의 능력이 임할 주여다. 치유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고 너희 모든 질병을 내가 꾸짖느니 그 즉시 다 나와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오고 수멸될 주여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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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수멸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내가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즉시 아버지 하나님 무적양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겨요. 주옵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완전하게 결박되어 수멸될 주여다. 머리를 아프게 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마음의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생각의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모든 뼈와 근육과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의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은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수멸될 주여다. 주님 더 이 맛이 없어서 성령님 더하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하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은 바뀌어 아버지의 찬송으로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는 바뀌어 감사함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알시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이제 성령의 불로 덮어요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태워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태워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태워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태워주옵소서 머리에 질병은 태워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성령님 더 임하시오고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손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태워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거룩한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때 우리의 몸은 더욱더 감동으로 뜨거워지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은 성령의 불로 이제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태워지고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제 성령의 불이 말쥐어다 모든 질병은 성령의 불로 오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쥐어다 소멸될 쥐어다 소멸될 쥐어다 소멸될 쥐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모든 질병은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오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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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이 시간 모든 질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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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소멸 소멸 소멸되어지고 이제 완치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몸은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풀어지고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하게 결박되어 떠나가 소멸될 쥐어다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질병과 사망까지도 완전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유얼됐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은 다 찾아내고 그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모든 질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태워지고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그 몸에서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수님 이 시간도 아버지와 저들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샬롬의 역사를 주시고 이제 아버지와 다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의아시락과 화평의 나라로 설게 알려주시하사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제약으로 이 질병에 다시 노출되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하사 오직 성령이 이끌리어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함을 믿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하와 우리의 애아버지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시고 더 임하여 주시고 완치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론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하사 그 질병에서 완치되었음을 믿고 확신하며 성포하며 꾸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하사 다시는 이런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일에 막힘없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이마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말 취여다 지금 즉시 믿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의 보혈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지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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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령과 능력이 말 취여다 이 시간 아버지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 치유의 권능이 말 취여다 치유의 권능이 말 취여다 치유의 능력이 말 취여다 지혜의 능력이 말지어다 지혜의 권세와 능력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고 너희 모든 질병을 내가 꾸짖느니 그 즉시 다 나와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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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내가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즉시 아버지 하나님 무적양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완전하게 결박되어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머리를 아프게 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마음의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생각의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모든 뼈와 근육과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의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은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주님 더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하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루나 오루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은 바뀌어 아버지와 찬송으로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는 바뀌어 감사함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이제 성령의 불로 덮어요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태워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태워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태워주옵소서 머리의 질병은 태워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성령님 더 임하시오고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손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태워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거룩한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때 우리의 몸은 더욱더 감동으로 뜨거워지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은 성령의 불로 이제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태워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성령의 불로 오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모든 질병은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안에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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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이 시간 모든 질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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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소멸소멸소멸되어지고 이제 완치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몸은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풀어지고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하게 결박되어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질병과 사망까지도 완전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유얼됐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은 다 찾아내고 그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모든 질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태워지고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그 몸에서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수님 이 시간도 아버지와 저들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샬롬의 역사를 주시고 이제 아버지와 다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의아시락과 화평의 나라로 설게 알려주시하사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이 질병에 다시 도출되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하사 오직 성령이 이끌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함을 믿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와 우리의 애아버지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시고 더 임하여 주시고 완치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하사 그 질병에서 완치되었음을 믿고 확신하며 성포하며 꾸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하사 다시는 이런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일에 막힘 없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지금 즉시 믿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의 보혈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주의 보혈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주의 성령과 능력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아버지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 치유의 권능이 말지어다. 치유의 권능이 말지어다. 치유의 능력이 말지어다. 치유의 권세와 능력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고 너희 모든 질병을 내가 꾸짖느니 그 즉시 다 나와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내가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즉시 아버지 하나님 무적행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완전하게 결박되어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머리를 아프게 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마음의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생각의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모든 뼈와 근육과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의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은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주님 더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하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루나 오루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은 바뀌어 아버지와 찬송으로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는 바뀌어 감사합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이제 성령의 불로 덮어요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태워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태워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태워주옵소서. 머리의 질병은 태워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성령님 더 임하시오고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손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태워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거룩한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때 우리의 몸은 더욱더 감동으로 뜨거워지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은 성령의 불로 이제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태워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성령의 불로 오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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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모든 질병은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안에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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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이 시간 모든 질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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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소멸소멸되어지고 이제 완치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몸은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풀어지고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하게 결박되어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질병과 사망까지도 완전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유얼됐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은 다 찾아내고 그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모든 질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태워지고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그 몸에서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수님 이런 이 시간도 아버지와 저들의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더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샬롬의 역사를 주시고 이제 아버지와 다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의아시락과 화평의 나라로 설계하여 주시하사.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제약으로 이 질병에 다시 노출되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하사. 오직 성령이 이끌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함께함을 믿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하와 우리의 애아버지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시고 더 임하여 주시고 완치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론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하사. 그 질병에서 완치되었음을 믿고 확신하며 성포하며 꾸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하사. 다시는 이런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성하며 경배하는 일에 막힘없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지금 즉시 믿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주의 성령과 능력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아버지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 치유의 권능이 임할 주여다. 치유의 권능이 임할 주여다. 치유의 능력이 임할 주여다. 치유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고 너희 모든 질병을 내가 꾸짖느니 그 즉시 다 나와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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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내가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즉시 아버지 하나님 무적형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완전하게 결박되어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머리를 아프게 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마음의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생각의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모든 뼈와 근육과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의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은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주님 더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하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은 바뀌어 아버지와 찬송으로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는 바뀌어 감사함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이제 성령의 불로 덮어요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태워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태워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태워주옵소서 머리에 질병은 태워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성령님 더 임하시오고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손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태워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거룩한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때 우리의 몸은 더욱더 감동으로 뜨거워지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은 성령의 불로 이제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태워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이 말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제 성령의 불이 이 말 주여다 모든 질병은 성령의 불로 오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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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모든 질병은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오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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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이 시간 모든 질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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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소멸소멸소멸되어지고 이제 완치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몸은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풀어지고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하게 결박되어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질병과 사망까지도 완전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유얼됐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은 다 찾아내고 그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모든 질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태워지고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그 몸에서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수님 이 시간도 아버지와 저들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샬롬의 역사를 주시고 이제 아버지와 다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의아시락과 화평의 나라로 설게 하여 주시하사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제약으로 이 질병에 다시 노출되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하사 오직 성령이 이끌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함께함을 믿습니다 저들을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하와 우리의 애아버지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시고 더 임하여 주시고 완치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론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하사 그 질병에서 완치되었음을 믿고 확신하며 성포하며 꾸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하사 다시는 이런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일에 막힘없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지금 즉시 믿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주의 성령과 능력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아버지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 치유의 권능이 임할 주여다 치유의 권능이 임할 주여다 치유의 능력이 임할 주여다 치유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고 너희 모든 질병을 내가 꾸짖느니 그 즉시 다 나와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내가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즉시 아버지 하나님 무적형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완전하게 결박되어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머리를 아프게 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마음의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생각의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모든 뼈와 근육과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의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은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주님 더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더하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하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루나 오루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은 바뀌어 아버지와 찬송으로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는 바뀌어 감사합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이제 성령의 불로 덮어요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태워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태워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태워주옵소서 머리에 질병은 태워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성령님 더 임하시오고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손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태워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거룩한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때 우리의 몸은 더욱더 감동으로 뜨거워지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은 성령의 불로 이제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태워지고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모든 질병은 성령의 불로 오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모든 질병은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오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성령의 불로 이 시간 모든 질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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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소멸소멸소멸되어지고 이제 완치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몸은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풀어지고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하게 결박되어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질병과 사망까지도 완전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유얼됐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은 다 찾아내고 그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모든 질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태워지고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그 몸에서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오수님 이런 이 시간도 아버지와 저들의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더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샬롬의 역사를 주시고 이제 아버지와 다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의아시락과 화평의 나라로 설계하여 주시하사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제약으로 이 질병에 다시 노출되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하사 오직 성령이 이끌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함을 믿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하와 우리의 아버지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시고 더 임하여 주시고 완치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론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하사 그 질병에서 완치되었음을 믿고 확신하며 선포하며 꾸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공인이 여겨주시하사 다시는 이런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일에 막힘없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이마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말 취여다 지금 즉시 믿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의 보혈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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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령과 능력이 말 취여다 이 시간 아버지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 주의 권능이 말 취여다 주의 권능이 말 취여다 주의 권능이 말 취여다 주의 권세와 능력이 말 취여다 주의 권세와 능력이 말 취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고 너희 모든 질병을 내가 꾸짖느니 그 즉시 다 나와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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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내가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즉시 아버지 하나님 무적행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완전하게 결박되어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머리를 아프게 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마음의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생각의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모든 뼈와 근육과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의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은 다 묶임받고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주님 더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하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루나 오루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은 바뀌어 아버지와 찬송으로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는 바뀌어 감사함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이제 성령의 불로 덮어요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태워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태워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태워주옵소서 머리에 질병은 태워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성령님 더 임하시오고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손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태워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거룩한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때 우리의 몸은 더욱더 감동으로 뜨거워지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은 성령의 불로 이제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태워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제 성령의 불이 말쥐어다 모든 질병은 성령의 불로 오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쥐어다 소멸될 쥐어다 소멸될 쥐어다 소멸될 쥐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모든 질병은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오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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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이 시간 모든 질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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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소멸 소멸 소멸되어지고 이제 완치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몸은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풀어지고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하게 결박되어 떠나가 소멸될 쥐어다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질병과 사망까지도 완전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유얼됐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은 다 찾아내고 그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모든 질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태워지고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그 몸에서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수님 이런 이 시간도 아버지와 저들의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더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샬롬의 역사를 주시고 이제 아버지와 다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의아시락과 화평의 나라로 설게 하여 주시하사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제약으로 이 질병에 다시 노출되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하사 오직 성령이 이끌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함께함을 믿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하와 우리의 애아버지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시고 더 임하여 주시고 완치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